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가 오는 5일까지 실시됩니다.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상투표는 총 308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2천여 명이 참여하며 대전, 세종, 충남 지역에서는 109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. 선박별 일시와 장소는 선장이 결정하며 한 명 이상의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치러집니다. 투표용지는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해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번호로 전송되고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보내집니다.